세상, 세상에. 어머, 어머. 그럼 가까이 가지 마. 아니, 지금 뭐 폭탄 테러예요, 네? 제 정신이에요? 미친 거 아니에요? 뭐요? 미친 거는 회사하고 당 팀장이 미친 거지, 네? 2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 년을 갖다 바친 내 기술가이고 수렁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당 팀장 겨우 살려냈더니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요? 내가 살면 회사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 회사가 산다. 최수석님. 그런 쓰레기 같은 망할 놈의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? 예? 그런 빌어먹을 회사는 망해도 싸. 똑똑해 봐요. 내가 이 식색해가지고 한명전자하고 당자형, 당신 둘 다 제대로 망하게 해줄텐데. 이봐, 영재 반성 씨! 허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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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수석님! 그래요, 내가, 내가 정말 무육적으로 내쫓으려 한 거 그거 미안해요, 미안한데 아니, 이렇게 잘 익은 걸까 찰리게 해요, 네? 허우! 정말 사람 다치면 어쩔 뻔했어요! 허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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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봐! 이거는! 이건 엄밀히 말해서 협박죄고 업무방해를 걸면 최수석님 업계에서 매장이에요! 아세요? 허우! 허우! 매장은 뭐 어떤 팀장이 나와요? 그죠? 방금 한 말이고,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리면은 인사 팀장으로서 아웃 아닌가? 프라이데이 이렇게 잘 익힐 수 있을까요? 네. 이거 좀 더 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잘 익힐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